미디어 잇 유저 여러분들 2차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저희가 그 유저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메인보드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2차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랬거든요. 2차 이벤트로 댓글을... 처음 뵙겠습니다. 잠깐 추첨하러 나왔습니다. 2차 이벤트인 거죠? 네. 안녕하세요. 미디어 잇 유저 여러분들. 저는 이주연입니다.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굴까? 궁금하시죠? 저 잠깐만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경품 드리려고 추첨하러 나왔거든요.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뽑아서 메인보드를 전해드리는 2차 이벤트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. 떨리시죠? 제가 먼저 한 분을 추첨을 할게요. 어떤 분이 될까요? 일단 당첨이 되셨어요. 메인보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기분 너무 좋으시겠는데요. 일단 한 분 추첨했습니다. 다음으로... 다음으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